쟤만 그러면 항상 그러고 앉아있다 커피야, 엄마가 쉴 테 집사2장 집사2장 누구야? 집사2장 밥이 있는데 왜 그래 너네 집사3장 밥김 은혜야 여기도 있어 은혜 왜 안먹고있어? 넌 꼭 엄마가 와야 먹지? 어휴 진짜 공주님 공주님 드세요 응? 왔어? 응, 드세요 공주님 내가 지켜봐야 되셔요 아주 한 번 먹으라고 따라주고 갔더니 응?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응, 먹을 때까지 조심히 먹자 이리 드세요 응? 응, 드세요 응, 드세요 응, 엄마 보고 있을게 먹어야 차지 먹고, 차지 엄마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아이고, 미치려야겠다 털이기 뭐야 미친아 이리다 잤어 어구, 그래줘 어구, 그럴 거 같죠, 영? 엄마 엉덩이에 뭐가 묻었네 엉덩이에 뭐가 묻었네 엄마가 아니지? 영화에서 장인 어린이집이네 소카야, 바깥에도 밥 있는데 순서 기다리는 것 같아 셀다 맛있게도 맛 맛있게도 맛이네 말썽쟁이 도래닙 지난번에 세탁실 문 열고 구피가 나갔는데 모르고 문을 꽝 닫아가지고 우리 구피 추운데서 좀 있었죠? 그치? 근데 그러고도 계속 열어? 아이고, 꼬집쟁이 아이고 꼬집쟁이 오늘 엄마 진대 올라왔죠? 우리 루카가 뭔 소리야? 반옥이 엄마가 미치된다 반옥이 엄마가 미치된다 반옥이 엄마가 미치된다 구피야, 할머니가 싫대 응 응 조금까지 쫓아가야지, 우리 우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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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려고 그러지 지금 응 싫대 가자 엄마가 싫대 혼자 있고 싫대 싫대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젠틀한 남자는 알겠지? 응 자, 앞장으로 잼만은 넌 항상 그러고 앉아있다 이제도 무슨 소리가 나면 부릉부릉해서 나가려고 하죠 응? 아가씨 부릉부릉해서 나가려고 해봐봐 이렇게 하면 엉덩이 들어요 또 여기서 오구구구구 오구구구구구구구구구 오구구구구구구구구구 흠흠흠흠흠 요기야 요기 어구 발레하는거같네 허헣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 아이고 귀여 고양이가 졸려, 루나 아가 졸려 밤에 안자고 뭐했죠? 일어날 시간인데? 뭔 소리야? 흐흐 잘 거야 쟤네들은 화장실 들어가는 서로 방이 아닌가? 코피아 보러 갔어 코피아 화장실에 있을 땐 방해하지 마 냠냠 코피아 코피아, 나 저쪽에서 똥 싸고 이쪽에도 씻었어 우리 화장실 두 개 써, 코피아 아, 아까 루카가 와서 준다 친구네 이시건 이시건 앨범 수입 한글자막 by 한효정